모처럼만의 화진포에 왔습니다 나이스 뭔가 느낌이 와요? 왔어 왔어? 왔어? 나이스 뭐지? 우와 도다리다 도다리 왔다 왔어 왔어 몇 마리야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가 왜 이랬어 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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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미쳤어 와 대박 완전 대박이다 완전 대박 똥없어 오 세상에 얘는 살려줘야 되겠다 베데미는 이야 베데미하고 그건 너야 광어인가? 야 오 나이스 그냥 살려줘야 되겠다 작아서 너는 가라 뭐야 이거 그거는 광어 광어 베데미 베데미도 살려주세요 최장미달 너는 운 좋았다 으 고용 이 나 사이 내가 이놈 야 는 몇 센치여? 얘도 한 뼘 넘네 음 그 나이스 두 마리 히트 3마리로 왔는데 너 왜 숨어 있어 3마리 3마리 좋다 좋은건 좋다 오늘 히트입니다 히트 대전어를 제대로 씌우셨네 오 다 대전어네요 제대로 한때 씌우셨네 앞에서 고기가 금방 파장을 일으키고 놀고 놀더니만 금방 어디로 사라졌네 맞은지 안 맞은지 맞은지 안 맞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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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 sera 진짜 엄청나게 들어갔다 엄청나게 들어갔어 아이고 한 30마리 되나 30마리 정도 될 것 같아 그치 맞은지 이런 거는 뭐 한 삼십시 될 것 같아. 엄청나다. 엄청나. 갱수 좀 사봐요. 이야 38마리 들어갔습니다. 대박입니다. 대박. 크다. 우와. 손 뺀 좀 더. 개가 얼마나 더 크지 더 커요? 와 이거 진짜 큰데. 이거 정말 해요? 네. 야 이제 그래도 살처럼 있잖아. 파손 안 되고 곧 잘라와 이래서. 이렇게 쳐도. 이 저 등뼈 따라서 있잖아. 이렇게 이렇게 날려가지고. 지난번에 내가 떠봤거든. 저 회 전문가는 날 보고 거꾸로 뜬다고 뭐라 그랬는데. 아니 뭐 이때에도 그렇게 뜨라고 저번에. 초보자는 그렇게 뜨라고 해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난 초보자니까 이렇게 뜨는 거야. 아 진짜 초보자 이거 티내는 거 봐라. 끝에 가서 에라 났다. 이거 강구다리 해하고 전어, 전어 해저? 이쪽에도 있고. 이래도 지금. 애 뜨는 게 시원해 해도. 많이 들어오지 않 standardized burned for them ело millimeters. 이거는 요거는 고리hhhgbbi. 요거는 돼 dzie dzie. 오늘도 også Nobel. 크지만 전 Eyes 놓 blindfold 많이 올라오. 포인트 에이저? 비닐 tard도 안 터졌어? 무슨 전 국민에게 감가가ly's alcoholic. Yum suy Shikel-